안녕하세요. 오늘은 젤러스 오브 더 선 32 카운트 포워드 인프루브 레벨에 태그와 리스트 할 수는 없어요. 스텝 할게요.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크로스락 리커버 샷셋 턴 사이드 투게더 왼쪽 4분의 1턴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턴 왼쪽 4분의 1턴 하면서 샷셋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왼쪽 사선 보면서 앵글바디 카운트 1 2 3 4 5 6 7 8 1 섹션 2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포워드 스텝 오른발 포워드 놓으면서 힙스웨이 힙을 포워드 포워드 스텝 오른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포워드 스텝 카운트 2 3 4 5 6 7 8 1 섹션 3 왼발 포워드 라 리커버 왼쪽 4분의 1턴 샷셋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오른쪽 4분의 1턴 하면서 세일러 스텝 야인드 사이드 포워드 스텝 카운트 2 3 4 5 6 7 8 1 섹션 4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쪽 4분의 1턴 왼쪽 4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인플레이스 왼발 사이드 투게더 인플레이스 카운트 2 3 4 5 6 N 7 8 N 풀카운트 1 2 3 4 N 5 6 7 8 1 2 3 4 N 5 6 7 8 N 1 2 3 4 N 5 6 7 8 N 1 2 3 4 N 5 6 7 8 N 1 2 3 4 N 5 4, 5, 6 and 7, 8 and 12, 1, 2, 3, 4 and 5, 6, 7, 8 and 1, 2, 3, 4 and 5, 6, 7, 8 and 1, 2, 3, 4 and 5, 6, 7, 8 and 1, 2, 3, 4, 5, 6 and 7, 8 and 3, 4 and 5, 6, 7, 8 and 1, 2, 3, 4 and 5, 6, 7, 8 and 1, 2, 3, 4 and 5, 6, 7, 8 and 1, 2, 3, 4, 5, 6 and 7, 8 and 4, 1, 2, 3, 4 and 5, 6, 7, 8 and 1, 2, 3, 4 and 5, 6, 7, 8 and 1, 2, 3, 4 and 5, 5, 6, 7, 8 and 1, 3, 4 And 1, 2, 3, 4, 5, 6 and 7, 8 and 2, 3, 4, 5, 6 and 7, 8 and 1, 2, 3, 4 and 5, 6 , 8 and 1, 2, 3, 4, 5, 6 and 7, 8 and 1, 3, 4, 5 Thank you Pachi.